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우리 mbc 에브리온 떡볶이직크 오빠에 다시 출연하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직크 오빠가 진행되면서 많은 내용이 기사화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고편을 기자 분들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고편에 갑자기 이찬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는 22일 우리 떡볶이직크 오빠에는 이찬원님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희경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희경씨가 아마 mbc 에브리온 녹화를 미루다 보니까 다른 녹화 스케줄이랑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찬원님이 구원투수로 특별히 출연했습니다.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 시작! 우와! 벌려. 우와 이 녹먹지 뭐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야 근데 이희경이가 없으니까 떡볶이를 어? 우린 못 만지잖아. 안녕하십니까? 장갑을 보러 왔습니다. 시작! 우와! 벌려. 우와 이 녹먹지 뭐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시작! 우와! 벌려. 우와 이 녹먹지 뭐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것부터는 김민수 청소. 괜찮은지 세 번 다 해주세요 김민수 청소.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하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하 방송 자체가 처음이다. 아 처음이야? 그래요? 경건하게 딱 털고 올라가서 했는데. 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 역구 잘생했다. 형신치킨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회장님 듣고 계신다면? 저희도.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하하하하하하 그 느낌이. 시작! 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벌려. 우와 이 녹먹지 뭐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안녕하세요. 어? 이 청소다. 시작! 우와. 벌려. 우와 이 녹먹지 뭐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회장님만 이런 일 없잖아. 경기인가 뭐. 이거야. 하하하하하 이 참조.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벌려. 이제 키딩 감독님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반말 사건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다음 주에 즐거움 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찬헌님이 떡볶이집 곱파 출연한 그 내용. 꼭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하하하하하하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 시. 창. 하하하하 벌려. 와 이거 먹지 뭐 이건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야 근데 이경이가 없으니까 떡볶이를. 어? 우린 못 만지잖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 창. 하하하하 하하하하 벌려. 와 이거 먹지 뭐 이건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하하하하 창. 하하하하 우와. 벌려. 우와 이거 먹지 뭐 이건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것도잖아 김민수 청수. 펜스 마치 최선 다 해주세요 김민수 청수. 그럼.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 방송 자체가 처음이라. 아 처음이야? 경건하게 딱 털고 올라가서 하는데.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하하하하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역구 잘생했다. 아 평생 치킨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회장님 듣고 계신다면. 저희도.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야 자신감. 시. 찹. 우와.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하하하 벌려. 우와 이거 먹지 마 이건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안녕하세요. 오우. 유서스 마. 시. 찹. 우와. 벌려. 우와 이거 먹지 마 이건 터틀라고 해. 바라나 벌려. 회장만 이른며. 경기인가 뭐. 이거야. 하하하하하하 이참서.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갑니다. 이제 키딩 감독님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요금 다 있어요. 반말 사건 있잖아요.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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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 시작. 하하하하 벌려. 와 이거 먹지 마 이건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야 근데 이경이가 없으니까. 떡볶이를. 어? 우린 못 만지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 창. 우와. 벌려. 와 이거 먹지 마 이건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시. 창. 하하하하 와 이거 먹지 마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것도 잘한 김민수 선수. 펜스터라지 세단 다 해주세요 김민수 선수. 그렇다.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 방송 자체가 처음이라. 아 처음이야? 경건하게 딱 털고 올라가서 했는데. 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역구 잘성했다. 평생 치킨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회장님. 듣고 계신다면. 저희도.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자신감. 시. 창. 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벌려. 오우 이거 먹지 마 이건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시. 창. 벌려. 오우 이거 먹지 마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회장님만 이른면. 경기인가 뭐. 이거야. 하하하하 기참을. 하하하하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갑니다. 이제 키딩 감독님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요금 다 있어요. 반말 사건 있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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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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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도 놓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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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 창. 우와. 와 이거 먹지 마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야 근데 이경이가 없으니까. 떡볶이를. 어? 우린 못 만지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 창. 우와. 와 이거 먹지 마 이거 터틀라고 해. 차라나 벌려.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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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rence 자세히다. 하하하하 무료로 먹을 수 있구요. 회장님 듣고 계신다면 저희도 생크림도 먹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고 먹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자신감 시 착! 우와! 하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먹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고 벌려 우와 이거 먹지 마 이거 터트리려고 해 차라나 벌려 안녕하세요 어! 어! 유서니스다! 시 착! 우와! 벌려 우와 이거 먹지 마 이거 터트리려고 해 차라나 벌려 회장님만 이런 능력 경기인가 뭐 이거야 하하하하하하 이 찬송 하하하하하하 생크림도 먹고 오우 파스타 느낌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갑니다 이제 키딩 감독님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운이 다 있어요 반말 사건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넌 이제 식구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시恋 strip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